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은 특별활동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린이집에선 다양한 교구를 활용해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콘텐츠를 바꿔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특히 여주는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활동 교육을 우리가 아트 교육이라든가 드럼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시흥시는 직장 어린이집이 이곳을 포함해 6곳뿐입니다. 시화공단이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는 많지만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없기에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병원에서 부지를 내어주고 시화공단 32곳의 중소기업이 협력해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이 시흥시 내에는 저희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6곳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직장 내 어린이집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직장 내 어린이집이 있어서 굉장히 믿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라 이에 김동연 지사가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한 만남을 갖고 특별한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4일 도담 놀이터로 변신한 도담소. 김 지사는 어린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곧 이후 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선 육아 고충을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 지사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현재의 34%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6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170곳 이상 확대,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380곳으로 늘려 양질의 보육 환경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 이와 함께 기존 민간 어린이집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올해 54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 기상캐스터